야 자리야 뿡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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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야 이 새키야 이거 왜 깨요 이씨 개토놈이야 여러분들 와 콩지파티 무시할게요 예 무시하십쇼 야 젠자 타면 이거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젠자 타면 뭐야 종비님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종비님 18개 감사합니다 임 맞쥬 헐 방금이야 임 맞쥬 황금 황금 호돈데 황금이야 황금 쟤녀 다 황금이잖아 아 와 대박 콩지파티 형 싸인팔게 싸인 내꺼 와 진짜 신기하다 나들 따랑해 선제시 선제시 형 나들 따랑해 와 미친 헐 아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형님들 제가 그 부조화 브리핑하면은 빨발 잡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좌이점이 형 저분들 누구에요 그 겐지 콩나무 겐지 콩나무 겐지 겐지 피해 너 믿지마 믿지마 구라야 형들 맥크리프 좋아 맥크리프 좋아 맥크리프 좋아 루시프 좋아 라인부 좋아 겐지 부 좋아 겐지 부 좋아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라인만 피 라인만 피 아 뒤에 뒤에 로더군 다했다 다 지졌어 투시네 아 내가 부조화 브리핑하는건데 깨비치 아 나 마이크 꺼져있었는데 같이 가야돼 같이 가야돼 형들 릴렉스해 릴렉스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누구 부조화 걸어줄까 테크부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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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메 뭐해 겐지 부 좋아 걸었어 기단하봐 기단하봐 왼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레프트 레프트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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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왜 잘렸네 겐지 형 칼실금 유저야? 겐지 반피 라인딸피 뒤에 맥크리다 다 온다 호그라 뒤에 맥...호그 아아 야 이거 안돼 뭐해 형들 딜러들 진짜 뭐해 호그 호그 겐지가 안돼 아 나 4금이야 4금이야 아직도 안없어져 어떻게 된거야 기다려봐 겐지 형 나 포로야 아니 뭐 2층을 2층을 와 형들 2층을 왼쪽으로 해서 릴렉스 릴렉스 아니 이거 오른쪽 가자 왼쪽 아니 왼쪽 2층 오면 돼 그냥 겐지야 찾아자 내가 무랑용 쓸게 퐁솔져주라 이거 내가 85%거든 기 depos 더 니가 submitted house 가 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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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촛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초월 있어 초월로 가자 오케이? 이거 얘네 쿡 못 빠졌어 형들? 망치는 빠졌어? 겐지, 겐지 망치 안빠졌어 망치 안빠지고 석양이랑 미트 빠졌어 미트 천천히 기다려 쟤녀타 초월 있다니까 기다려 나 안왔어 위에 겐지, 겐지 부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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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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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스 들어와 소울저카 소울저카 아나 반비 야 젠자타가 힐러 다 잘랐어 힐러 라이커 나몰 거점트리 아나 부조와 나이저 이걸 또 겐하네 젠자타가 추월캐린저 하루종에 빛나네 하루종에 빛나네 겐지 부조 겐지 부조 성태형 방송중이예요? 아 방송중이제 오케이 확인 스위치에요 아 무슨소리야 아프리카가 짱인데 우가우가우가우가 아우 스위치가 짱 아니야 형들? 아 무슨 아프리카 방금 뭐라 그랬어 아프리카 짱 아프리카 짱 서수기 짱 운영자 짱 아이쿠 짜아 방제 뭐해요 방제? 방금 탔으니까 한번 던져볼까 오케 던지 오케이 질수 없지 뭘 던져 소우야? 질수 없지 질수 없지 세카 이정부에 올린다 응성 한번 타면 던져줘야지 질수 없지 질수 없지 질수 없지 호스토리 하지마이 고쳐줄게 고쳐줄게 이거 아나1 이럴래 이거 파라 뜨면은 내가 봐야한데 솔도 할게 솔자 솔맥으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루슈 하는걸로 아냐아냐아냐 아 루슈 해 루슈 해 형 아냐아냐 아니래 아냐1 이럴래 충분해 아냐아냐아냐 루슈 해 그럼 완전하게 A 막을수 있어 아 뭐야? 우리팀에 메가도 오더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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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D 오버야 쟤랑 바꾸러갔잖아 내가 형들한테 팅크랑 힐러 양보했잖아 탱크랑 힐러를 양보한거야? 탱크랑 힐러하지 나도 굴러하기 싫어 진짜로 응 이미 데비라고? 양보해줘도 뭐라하네 양보해줘도 이번판 못했으니까 바로 좋다 야 하늘색 안보여 노란색으로 할게요 하늘색 안보인다 노란색이 좀 잘보여 핸지 점검 오케오케오케 오우 얘네 좌우쪽 정면 왼쪽! 왼쪽 밑에 많아! 한 마리 건졌어 한 마리 솔져카? 윈서 뒤에 형 윈서 뒤에 반피 라인 라인 와 이걸 선광으로 살리네 진짜? 라인형 인정? 이걸 선광으로 살렸다고 나이스 나이스 형들 막아 막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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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겐지 뒤 솔져 겐지 솔져쪽에 겐지 알겠어 천천히 우리 맥크리 뒤진다 어헤헤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피차는 보여서 와 이거 겐지 못잡아 설마? 설마 겐지 살렸어 겐지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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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꺼져있네 마이크 꺼져있어 말은 해줘야지 이속게 x2 오케이 겐지 겐지 형들 나라는 스카이 비행기 얘네 정말 왼쪽에 왼쪽에 안와있어 형들 2층에 한쪽있다 오른쪽 1층에 한쪽필 한쪽 뭐야 뭐야 한쪽필 들어갔다 들어간다 오른쪽 밑에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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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리야 뿡이다 왼쪽 어 나이스 나이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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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 새끼야 이거 왜 깨어 개트놈이야 형들 와 콩집같이 씨 나이스 칸 좋았다 좋았다 천천히 형부 형부야 1인분만 더해줘 형부야 내가 와 저기 앉아진다고? 와 개쇼크네 진짜 와 아나 잡았어 형 비벼서 혼자 아키즈는 야 빨리야 빨리야 지젓 이 새끼야 간다 비긴다 한쪽 컷 한쪽 컷 간다 나 빛도있다 빛도 쓴다 그냥 얘는 아나 잡아서 그거 없어 형들 비빌만해 비빌만해 오케이 라인컷 라인컷 릴렉스 릴렉스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고 잘했어 잘했어 어때 우리팀에 내가 더 울어 깔끔하지 형들 형들 나 왔어 라인만 피 기다려봐 아나 아나 피 아나 컷 내가 루슈하면 에이 왕박한다 에이 왕박한다 했잖아 에이 왕박 아하핳 얘네 요번에 뽕대기 조심했는데 자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기찌는 피고다녀야 돼 저런거는 한조는 총 쏠 필요도 없어요 으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살았어 살았어요 흰견에 빠졌다 내려간다 자리야 잡죠 자리야 잡죠 자리야 혼자다 아 뭐해 한조한테 계속 죽어 어 이건 못막아 이건 못막아 절대 못막아 아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아 못막아 이거 까비 까비 잘 막았어 궁 많이 뺐잖아 나노겐지 자리야군 뺐으니까 아노파시 5개 좋았어 잘했어 이 정도면은 잘 막은거야 형들 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 한조한테 계속 죽는다 골드 니로저가 뭐야 야이 뭐야 아 좋겠다 아 야 야 용 와 미친 용이 용이 바람에 보이네 갑자기 야 내가 다 잡았다 겐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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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겐지가 부두와이야 야 우리야 우리 양힐 우리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 겐지 잡고 올게 그럼 꼬지마 뭐야 이 머리 샴푸시켜 아 저갈 못 잡녀 겐지랑 눈빛줘야겠어 아나카 한 조카 한 조카 들어가 한조 피형 한조 피형 한조 피형 한조 살아대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상대 망치 겐지 다 불러온다 상대 망치 물한농 용으로 이 형들 나 2층 있겠다 아나형! 아나형 몇프로야? 1점 1점! 맥카라 1점! 맥카라! 루시.. 루시오 이석 줘봐 라임필 라임필 됐어? 어 아나 건졌다 아나 자리하게필 자리하게필 아 뭐야 얘 주몽이야 자리야 짤 자리야 짤 왼쪽 2층 한조 일단 막았어 얘네 뭐다 이거 아 뭐 하루종일 죽어 한조한테 한조 주몽이야 주몽 조심해요 진짜로 한조 어딘데? 한조 이거 볼스카의 비거점에 있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조작컷 조작컷 오케이 우리가 유리행 일부는 내가 죽고 적팀의 방심을 유비해서 막은거 아냐 이거 인정해? 그래 적팀 방심 와 나이스 나이 무좋아 걔네야 천천히 천천히 내가 왜 밀어? 천천히 빡빡빡빡빡 빡빡빡빡 힘을 맞춰 힘을 맞춰 힘을 맞춰 아아하나 반피 온도 이거 자리야 잡아야 돼 그치어 빠진다 못잡는다 빼야돼 빼야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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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두루룩줘! 나노소 줘! 두루룩줘! 두루룩!! 제발! 라인트 피하겠지! 차렷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스카우트 스카우트 안구 잡았어! 스카우트 털렛어! 어..뭐야? 뭐야? 두비고 있어! 나이스 당해! 히들러! 망치! 망치! 라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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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무조아! 루슈 무조아! 라인트 무조아! 야 라인트 라인으로 백두엣 됐어 못생겼어? 호이! 이 정도면 잘 막았다& X3 라인 조그맣 찾아 sophisticated 적 자리야 궁 썼다 자리야 한도 겐지 한도 상대 망치있다 적 망치있어요 삼각 온다 온다 정말 온다 정말 라인 반피한 형들 겐지쯤 겐지쯤 겐지 왼쪽에 그 2층 작은 방 알지 형들 겐지 반피 기다려봐 아 저거 방패 방패 때리고 있어 방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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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아 겐지 왼쪽 루슈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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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패 개장하네 진짜 겐지필 겐지 겐지필 왼쪽에 기호상 발사 겐지필 자리야 자리필 인성 인성 자리야 총력추장 자리야 내가필 간다 간다 할까만 있어 나 숨어있게 라인 아나 형 나 또 나노솔드 주라 나도 쳤어요 야 뭐야 형 바로갈게 바로갈게 못아 못아 어차피 못아 쟤네 겐지 겐지 못아 형 나노솔드 있어 형 야 라인 걸렸다 라인 걸렸다 라인 빼 맥스 라인 빼 라인 빼 나노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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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 지혜 왜져 지금 왜져 야 야 야 시카트 야야야 와아 라이필 라이필 아 ㅈ대다 야 보비자 보비자 라인 부져 안앞 부져 안앞 부져 비벼 비벼 젠장 타볼게 내가 젠장 타볼게 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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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리아 사리아 필 젠장타 필 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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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뭐야 어 아이고 깜짝이야. 어? 한주 좋았다고 칭찬해. 적팀으로서 아주 좋은 플레이어야? 저 이제 조금 이따 돌려야겠는데요. 나왔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